먼저 축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요, 위대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 산업안전지도사는 쉬운 것 같지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자격시험이자 면허증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하셔서 합격을 하셨습니다. 필기를 합격하셨습니다. 이제 2차 건설안전공학 문제없습니다. 1차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2차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만 40년 동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것은요,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부터 학원 강의한 것이 아니고 저는 1985년 3월 달에 첫 시골공업고등학교 선생님을 시작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강의하면서 참 어렵다. 제가 1987년 정말 20대 중반에 건설안전기술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함께 하신 분이 있고 그때 이제 그 성이 이제 앞에 약간 이야기하면 H라는 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일반안전 쪽을 하고 그분은 전공 쪽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야 기술사 자기가 해야 되겠다면서 이제 통째로 이제 우리 세아라는 책에서 이제 같이 책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다른데 Y라는 출판사에 저와 상의도 없이 그분이 가서 책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래 뭐 만드는 거 좋다 이래서 정말 요사이는요, 그분뿐 아니고 정말 젊음이 좋은지 겁없이 강의를 합니다. 정말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엄청 어려운데 강의하시는 분은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 40년을 기다렸다가 그래 지도사 2차 강의를 한번 해보자. 어젯밤에도 제가 밤을 세워서 공부했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강의하기 전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100분이 하면 100분이 다 합격돼야 된다. 제가 옛날 기술사 강의할 때 해봤습니다. 저와 같이 했는데 10분이 공부해서 10분이 합격돼야 되잖아요. 근데 5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강의는 하지 않겠다 해서 2차 강의를 접었는데 또 근간에 와서 제가 공무원 강의를 해봅니다. 400명 제가 강의를 해요. 그럼 400명이 400명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분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이 강의는 잘못된 강의다. 그러나 우리 건설안전공학 산업안전 2차는 해볼 만한 강의다.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이번에 틀리며시 합격할 수도 있다. 합격의 목표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표지인데요. 이 책은 2023년이 들어와서 벌써 시판이 되었습니다. 시판이 되었는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역시 건설안전공학 산업안전지소는 자기가 제일 많이 합격자를 배출했다 그러는데 근데 가끔씩 한 서너 분 합격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아마도 대한민국 최초부터 저가 했다. ISB는 공식에 등록되었으니까요. 또 강의하는 그분들도 직접적으로 저한테 강의를 들었든지 또 저 책을 반드시 봤을 거예요. 왜? 책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책을 제가 만들 때 NCS 적용이라고 붙인 이유는 모든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국가표준, 전문능력표준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해설 자체를 왜 백과사선식으로 기출문제를 했냐 그러면 이번에 A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B라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가장 세계 유일무의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바로 아직도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도 엄청난 기술사를 많이 가지신 분도 또 지도사분들도 강의하시는 분이 공식적으로 그분들의 전화본론을 내려놓지 않아서 왜 그럴까요? 제가 질문을 해요. 의문은 여러분이 답해 저는 아직까지 세계 유일무의 전화본론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전화 주시면 제가 정말 아는 데까지 혼을 받쳐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2차를 위한 건설안전공학이고요. 제가 이렇게 예전한 이렇게 안전원에 대한 공학박사다 이랬는데 실제 얼마 전에는요. 아직 책에는 넣지 못하지만 좀 괜찮은 대학에서 명예교육학 저거 왼손으로 쓰다 보니까 명예교육학 박사를 이제 하나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심사할 때 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대학에 주는 거 영광이란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럼 책 표지는 이 내용 이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보시면 자격시험 안내 사항인데 우리 필기 때 한 내용이지만 실제 우리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산업안전지도사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규내시라는 곳에 써서 여러분 전문자격증에 대한 산업안전지도사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험 감옥이 있죠. 1차 시험은 다 하셨으니까 이제 합격하신 분이잖아요. 2차 시험은 바로 여러분은 건설안전공학입니다. 이 건설안전공학은 전공필수라 그래가지고 기계정기하학건설 중에 한 개를 여러분이 택한다. 여러분이 이제 건설안전을 택하신 분이에요. 건설안전은요. 시험시간이 몇 분이냐? 100분입니다. 우리 기술사는 어때요? 400분이잖아요. 우리 지도사는 100분입니다. 100분인데 주관식 논술형이 몇 문제냐고 4개가 문항이 주어지는데 필수가 2개고 택을 1개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주관식 논술형이 3문제입니다. 저는 이 논술형이라는 말을 없애고 싶어요. 왜? 저도 처음에 만들 때 출제기구 이렇게 돼서 논술형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2022년까지 논술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건설안전공학은 주관식이 조금 길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이 단답형은 전항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대개 5개 해놓고 1개 1점 해가 5점씩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대개 60점이면 합격입니다. 기술사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기술사도 역시 삼심제를 적용합니다. 지도사는요. 반드시 주관식 논술형이라고 이 문제도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는 걸 우리는 채점위원 채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것도 채점위원이 채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논술형은요. 바로 세 문제 25점 곱하기 세 문제로도 바로 75점이 되겠습니다. 단답형은요. 5점 5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100점이다. 요것만 맞으면 되는데 100점 중에 여러분 몇 점? 6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60점이 이제 마저 통과가 되면 뭐를 본다? 3차 면접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면접은요. 1인당 20분 내외라 그런데 사실 때로는 10분에 안 걸려요. 때로는 5분에서 끝나는 분도 많습니다. 문제는 몇 문제 묻냐? 대개 세 문제를 묻습니다. 세 문제 묻는데 대개 1번하고 2번 또는 1, 2, 3이 주어진다. 둘 중에 셋 중에 두 개는 대개 법에 있는 내용을 묻는다. 그 다음에 한 문제는 대개 기초적인 시공이나 토목 분야에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강의에 제가 중점을 둔 것은 바로 건설 안전 공학입니다. 그래서 역시 모든 면접도 세 분이 채점을 해서 바로 여기서 맵점 6점 이상이면 여러분이 원하는 세계 최고의 뭡니까? 안전 전문의 바로 산업 안전 지도사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 지도사는 필기 때도 엄청 강조했지만 바로 시험에 합격하면 산업 안전 지도사입니다. 변호사도 개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변호사 시험하면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오지선다형 뭐 이런 거 쭉 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차에 산업 안전 지도사의 출제 범인을 한번 보자. 근데 오늘 여기서 보지 말고 뒤에 제가 상세하게 기술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어딨냐 바로 여러분 건설 안전 2차 시험 범위 에요. 바로 2차 시험 범위 는 건설 안전 4개의 장으로 시험을 출제 범위 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제 범위 보면 건설 공사 용에서 구조물 가설 구조물 또는 건설 기계 기구 등의 안전 기술 에 대해서 출제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기술 등 해놓고 사실 가설 구조물 기계 기구 모두가 다 이거는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현재까지 2015년부터 2022년 제가 출제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해 보니까 대개 안전 기술 이라든지 기계 기구 등의 대개 산업 안전 보건 기준 에 관한 규칙 이라든지 또는 고시라든지 또는 때로는 코사 가이드 정도에서 출제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시공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학문적이라든지 현장 경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다. 또 그래요. 현장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는데 하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시험 보는 데는 현장 경험과 또는 시공과 토목 전공하기에 관계없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한 예로요. 2021년에 건설 분야에 세 분이 합격했어요. 세 분 합격 중에서 어떤 분이 합격 됐느냐. 우리 책의 면접체 기자가 상세히 송격해놨는데 박 뭐 이분 하셔도 되겠죠. 형 두 우리 수석 노무사님이 최종 합격을 했어요. 이분이 합격하고요. 엄청난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 또 그뿐 아닙니다. 뭐 이런 곳에서도 강의를 해요. 결론은 우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잘하면 된다. 그 다음에 건설공법이라든지 시공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 내용이다. 이거 이제 한 문제가 이제 나왔고 이 위험성평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필기일 때는 두 문제 또는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 나오죠. 그 다음 추락 낙하, 붕괴, 폭발 등 재해 요연비를 앉아도 어디 있냐. 역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관한 규칙에서 출제가 된다. 건설원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도 역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관한 규칙. 결론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도 바로 1장의 통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부터 3장에 보면 건설업의 위험 방지라든지 또는 통로에 대한 일반적인 통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전보건규칙에 관한 규칙 중에서도 건설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 책은 요거를 이제 구성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안전공학에서 어떤 범위가 출제되면 책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책은 뭐 이런 영역들은 여러분이 다 필기에 떼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해놓는 거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보건지도사도 보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산업안전지도사의 답안 작성 요령이 해놨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성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처음에 제가 2015년에 시행되기 전에 이거는 2011년에 사실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물론 그 논술형 답안 작성 우리가 언제든지 하면 기술사에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 적용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건설안전파트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한 거지. 여러분도 참고 정도로 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준비 요령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 이제 준비 요령이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부심이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 취득의 목적이라 그러면 저는 이제 안전을 공부하고 우리 지도사는 저는 이런 내용보다는 건강과 장수와 부자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더 목적은 우리 안전제일 사업장을 만들고 대한민국 안전제일 세계 안전제일을 위해서 하지만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 그 취득 목적은 대개 뭐 이런 NCS 기준을 적용했고요. 그래서 단 중요한 것은 전문가로서 책임과 권한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또 전문기술인이자 안전전문인으로 사회에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적 공부를 통한 결론은 뭐예요. 개인의 발전 및 명예 향상이에요. 여기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하면 맹암에 누구누구 이렇게 했다가 여기다 어떻게 지도사 누구누구 이렇게 쓰잖아. 그만큼 여러분 어떻게 합격하시면 격이 달라진다.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명예 향상되는 것이 지도사다.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되죠. 기술인에서 책의 권위와 명예라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와 산업안전지사는 기술이 아니다. 왜 경영과 기술을 나눌 때 저는 그래도 2차니까 기술 쪽에 또 비중을 더 두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권위와 명예입니다. 또 안전전문가로서 대우가 권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신분 보장한다면 사회에서 해주지 않더라도 어쨌든 국가가 면허증을 주고 자격증을 줍니다. 바로 나의 격이 달라지는 거다. 준비사항은요. 이렇게 보면 시험 준비라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실기 2차는 한 3개월이나 좀 짧으면 2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필기 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험 요구사항 그랬는데 폭넓은 이해와 숲을 보는 마인드로 공부한다는 사실 안 해도 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고시와 안전 보건 규칙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자고 하는데 프레임 작성이 중요하지만 문제가 요구는 핵심 포함인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를 잘 읽어보면 돼요. 왜? 분명히 논술형이라 그래 놓고는 뭐 뭐 탁탁 1번 2번 3번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논술형이 아니고 세 문제도 주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성하시면 돼요. 물론 논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논술을 한다고 해도 1, 서론 잡고 본론 자체가 뭐가 돼요? 이게 답이에요. 요것만 맞으면 25점 중에 우리는 25점 준다. 왜? 지도사는 모범 답안이 있다. 그 다음에요. 뭐 현대기술 이거는 이제 결론을 할 때 하는 거고요. 당면한 문제와 대응적건데 이거는 역시 지금 기술과 현재와 뭐 앞에 미래 각을 좀 비교해라 그러고 문제의 정확한 정격인데 사실 이거는 논술형이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안 지도사의 구비조건 가는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경험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노무사님이 합격한 예의 얘기했죠. 세 분이 합격할 때 21년 세 분밖에 합격 안 했어요. 모든 학원과 강사들이 열심히 하는데 다 떨어져죠.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능력이라 하거든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능력은요. 이렇게 어브리티라고 하죠. 제가 항상 능력이 있다는 우리 생각나나요. K에서 다. 그래서 K에서는 한국공업교육이잖아요. K는 뭐냐면 나리지죠. 이렇게. 뭐요. 이거는 S는 스킬이에요. 능력이 있다. A급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뭐가 있어야 돼요. 기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산업안전지도사를 합격하시면요. 반드시 뭐가 돼. A급이 되는 거다. 격이 틀려지는 거죠. 대한민국 1% 아니고 0.1% 안에 들 수도 있죠. 저는 이를 생각합니다. 자수성가 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쉽게 자수성가 하는 것도 바로 지도사 합격이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간 공부하면 돼요. 제가 2, 3개월을 그러는데 1, 2개월 집중적 투자를 하면요. 시간과 마인드를 한다. 600시간 정도 해가 하루에 나눠보자 하는데 하루에 20, 40일 할 필요 없다. 공부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 4시간 정도는 저는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예상문제 준비. 그런데 예상문제보다는 저는 꼭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걸 이해하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하고 가인도문제를 두 번 이상 써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합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회가 본인의 영향에 맞게 한다. 넓혀가는데 하루에 뭐 3에서 50문제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 2단계인데 결론이고요. 저는 2단계, 1단계보다는 바로 이겁니다. 3단계입니다. 이 100문제 이상 정도를 자기가 서브노트를 작성해서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은 규격답안증을 쓰는데 꼭 이 볼펜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왜? 흑색만 사용하게 돼 있죠. 또 본인 스스로 답안을 작성한다. 답안 작성은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만들어준 모범답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3인인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용어에서 자체가 단답형 출제 대비한다는데 역시 이 용어도 중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특별히 하드웨어 이런 거 답안 작성 요령은 굳이 우리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여러분이 항상 쓰는 초등학교 글씨 수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요점 파악하는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논술식이 됐을 때였는데 사실 논술식은 거의 현재까지 나온 예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산업안전지도사뿐 아니고 우리 안전을 공부하면서 조금 알아내놔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안전관리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에 나온다. 일대는 안전행정부 고시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안전관리 현장을 다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그런데 실제 2014년 1월 29일 날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회가 개정되고 현재까지는 개정 안내되고 이런 안전관리 현장이 있다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지도사로서 회사에 좀 걸어두셔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NCS 자격검증을 활용한다 그러는데 모든 국가기술자격법 여기 별이라는 데 2조에 의해가지고 자격검증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우리 알아두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제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책은 반드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공학 기준에 이제 몇 가지 4개의 편으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 4개의 편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사실 책은 집필이 있습니다. 1편이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 기계 기구 등의 안전기술이에요. 그럼 설치기준 공사안전 장비 이런 것도 물론 학문적으로 공학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내용을 1에서 64쪽까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특히 2편이에요. 이게 나와요. 이 2편 자체가 주로 뭐냐 그러면 여러분 주관식 4문제 중에 바로 3문제를 하셔야 되잖아. 여기에 주는 이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 내용도 사실 제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추락에 대한 거 가설공사에 대한 거 굴착공사 콩쿠르트공사 철굴공사 해책공사 그 다음에 터널공사 그 다음에 요것죠. 위해위방지기획서 그 요 내용만 주로 이제 현재까지 약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제된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감전추락 낙하 붕괴 폭발 등의 이 재해 요인은요. 여기 내용보다는 이거는 주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바로 이거는 주로 5점짜리로 이렇게 출제가 돼 있다. 5점짜리로 뭐요? 바로 5개 이제 단답형에서 이제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표는 사실 건설현장의 이제 위험요인에 대하는 건데 실제 여기도 공사개혁 운반하역이나 사실은 여기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거의 여기서 이제 뭐 한 75점 정도 여기서 나온다고 보셔도 간이 아니겠습니다. 주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상문제 이렇게 해놨는데 앞의 예상문제를 보면 굳이 이 내용이나 앞의 내용문제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도 산업안전보건용호의 정의를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범답안 작성에 보다는 주로 이제 여러분과 그 이번 합격을 위해서 요 내용만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강의를 하는데 강의보다는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는 않지만 제가 예를 들어 A라는 문제가 출제됐다면 B라는 예상문제까지 설명할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한 그 분석부터 시작해서 약 5회부터 12회까지 완벽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재수없이 단 한 번에 합격해서 면접까지 진짜 합격해서 바로 산업안전 지도사가 되시는데 제가 조금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멘토로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용어는 일종의 OT라게 보시고 다음 강의부터 2022년 2015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바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격증이잖아요. 산업안전 지도사를 위해서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